안녕하세요. 저는 합천초등학교 6학년 남아린이라고 합니다. 저의 장래의 망은 사육사입니다. 저는 예전부터 다친 동물들을 발견하면 그 누구보다 앞서서 도와주었습니다.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, 앞으로 동물들을 어떻게 도와줄지, 동물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를 유튜브와 책을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. 누운 나무와 열매 안 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그러니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읽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많이 질문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꿈을 이룰 때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열 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누구보다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 사육사가 되려면 쉽진 않겠지만 꼭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사육사가 되는 것을 사육사라는 꿈을 이룰 것입니다.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